슈가에게 침대가 빨릴 수 없겠죠. 차고로 침대는 집에 물고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. 아메의 방에는 최고급 물건들을 채우고 싶어서 월넛 원목 프레임으로 된 침대를 놓아봤습니다. 수도 있는 침대 프레임이 원목이어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봤고요. 매트리스도 푹신푹신한 걸로 놓아서 이 눕고 싶을 때마다 이 침대와 한몸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. 요새 멤버들과 떨어져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자주 봤는데요. 멤버들 그리고 아미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인들이 많더라고요. 아미 여러분의 방에도 저희 방탄소년단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즉석 사진을 여러 장 걸어봤습니다. 일단 저희랑 아미 여러분은 항상 함께니까 서로의 로고를 좀 그려넣어봤고요. 투어했던 도시들 사진도 자라닥 붙어있는 걸 상상했어요. 곧 아미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도시 사진을 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? 어떻게 보면 고생이 있나요? 어떻게 보면 낙지와 같은 경우에 대한 지점이 있는 걸상쪽으로 지저볼 수 있는 흑인들과 움직임을 해결하며